안녕하세요. CTS 두라노 성경교실 가정 여러분 부활주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코로나로 통해서 저희 모든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부활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데스다 사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 사회죠. 여러분 이 사회하고 어떤 사회가 가장 제일 비슷할 것 같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베데스다 보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었는데요. 3절을 보니까 수많은 병자가 그 행각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4절에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이는데 그 동일 때 맨 처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마다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각이라면 마루 같은 큰 오두막 같은 집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 행각 하나에 한 50명, 60명 정도의 병자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베데스다라는 연못 주위로 몇 명의 병자들이 있었을까요? 한 300명, 400명? 더 많으면 더 많을 게 있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물이 동하면 맨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 사람만 낳아요.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일 것 같아요? 네 그건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오직 1등만, 1등만 이기는 거예요. 1등만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 같지 않은가요? 오직 1등만 성공하는 사회. 1등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나머지 299명은 별로 의미 없고 쓸모없는 사회. 저희가 지금 좋은 대학에 가려도 거의 300대 1이고요.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좋은 직장 잡기 위해서도 300대 1의 경쟁률이에요. 거기보다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더 성공하고 성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한국 사회는 오직 경쟁을 통해서 1등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돼요. 평소에는 굉장히 친하잖아요. 다 아픈 사람들끼리니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다가도 물만 동하잖아요. 이건 아비규환이에요. 동정도 없고 인정도 없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1등을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베데스다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바로 운이 주관하는 사회입니다. 천사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언제, 어느 시에 물이 동할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완전 운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3박 4일, 한 달 내내 그 우물가에 잠도 못 자고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화사실 갔다 온 사이에 물이 동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룰루로 날라 하면서 그냥 연못을 잠시 산책해 왔는데 산책할 때 물이 동한 거예요. 누가 알아요. 이거 완전 운이에요. 어떻게 천사가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냐 어느 집안에 태어났냐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났냐 흙수저로 태어났냐 이 운이 이 운이 우리 운명이 모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흙수저가 금수저로 될 수 있는 세상은 이미 지났다고 해요 또 이 베지에스타 사회를 우리가 봐야 될 것이죠 여러분 이 베지에스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병을 이 경쟁에서 이기기 쉬울까요 다시 말하면 감기 걸린 사람이 1등하기 쉬울까요 먼저 들어가기 쉬울까요 정말 정말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 먼저 들어가기 쉬울까요 누가 경쟁에서 유리할까요 바로 중증 장애인은 정말 질병을 치유해야 될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감기 걸린 사람이 훨씬 더 뛰어가서 1등하기 쉽겠죠 이런 사회를 우리는 불합리의 사회 부조리의 사회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조리의 부조리의 불합리의 사회인데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빌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보니까 대출을 하는데 주위가 이렇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돈을 거의 10%의 이자율로 제2국민권을 통해서 겨우 빌릴 수 있어요 10%예요 거의 10% 육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업으로 해야 10%의 이익을 벌 수 있을까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돈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신용이 좋은 분들은요 돈 너무 쉽게 구해요 왜? 신용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안 가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혜택을 봐요 이게 불합리와 부조리죠 어떤 사람이요 이 베데스다의 어떠한 병자가 이 300대 1의 경쟁을 뚫었어요 그리고 운이라는 것도 운명이라는 것도 극복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회의 불합리와 부조리도 극복하고 자 드디어 300대 1의 경쟁을 뚫고 풍덩 천사가 올 때를 딱 기가 막히게 온 때를 맞춰서 풍덩 먼저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병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았을까요? 낫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나았을 것 같아요? 오늘 성기의 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보니까 가로 이렇게 쳐졌어요 가로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여야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드밀어라 하고 약간의 가로표가 있죠 이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전설과 소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낫을 경우가 많습니다 즉 허구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전설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몰린 거예요 그러면 이 허구의 사회가요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등을 1등하면 성공한다 저희 때는요 1등하면 다 공대에 갔어요 그런데 1등에서 공대에 나온 사람들 지금은 별로 그렇게 혜택을 많이 못 봅니다 그 당시에 그게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허구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 아이들한테 너 1등만 해 그러면 네 인생이 다 풀려 모든 우리 아이들한테 너 성공만 해 너 대겸에만 들어가 봐 너 공무원만 돼 그럼 모든 것이 해결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1등만 하면 먼저 들어가서 풍당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다 해결될까요? 아니요 허구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데스다의 프레임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베데스다라는 프레임에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다 몰아넣고 너 1등해야 살 수 있어? 너 운 있어? 운 좋아야 돼 다 필요 없어 혹은 거짓된 진실로 진실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게 불합리한 구조에서 열심히 살게 해요 바로 우리가 이런 베데스다라는 이 프레임에 살면 이 사회에 살면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 되기 쉽냐면요 바로 이 38년 된 병자처럼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중독이에요 베데스다 사회도 중독됩니다 그래서 38년이나 거기 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38년 동안 왜 있었겠어요? 정말 낳으려고 있었겠죠 그럼 당연히 예주님 저 낳고 싶어요 저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인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질문하시잖아요 바디메오가 예 주님 저 보기 원합니다 당연히 이런 대답이 나와야죠 그런데 오늘 이 자의 대답은요 불평과 불만이에요 어디 그 사회에 대한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요 모든 사람이 그냥 자기 살길 바빠서요 맨 처음에 나 밀어준다고 이렇게 협동해놓고 나중에는 나를 완전히 배반하고요 여기는 그런데 왜 38년 동안 거기 있냐고요 왜 베데스다에 있냐고요 떠나면 되지 그렇게 불평하면서 불만할 거면서 이게 베데스다 사회가 만드는 중독이에요 자신도 거기 동화된 거예요 물론 그도 맨 처음에는 노력했겠죠 열심히 불합리를 극복하고 운을 극복하고 경쟁을 극복해서 먼저 들어가려고 수도 많은 시도를 했을 거예요 실패했겠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러분 얼마만큼 실패해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청년들은요 보통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 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해요 한 번 그렇게 실패해 보셨나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원소를 낼 자신감조차 생기지 않아요 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 그리고는 그리고는 집에서 모든 청년이 그런 거 아니지만 정말 적지 않은 청년이 집에서 그냥 온라인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나름의 편한 방법으로 자기 삶을 즐기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도요 이제는 낳고자 하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베데스다 왜 있냐고요? 거기 사는 게 편하니까 나름 이제 38년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정해 줘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여기가 좋은 자리야? 어디 가면 여기가 베스트 스팟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해 주는 거예요 아휴 뭐 다른 데 가봤자 인정도 못 받을 거 여기서 있으면 인정받고 살지 그렇게 터줏대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베데스다라는 거짓 프레임에 살면요 우리도 이렇게 38년처럼 다 중독 환자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정말 적지 않은 우리의 청소년 아이들이 이 경쟁 사회에서 시달리다가 정말 많은 컴퓨터 중독 혹은 게임 중독이 되고요 우리 많은 다는 아니지만 정말 소수겠지만 적지 않은 우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쇼핑 중독이고요 또 우리의 이 성공 경쟁 사회에 시달린 우리 많은 아버지들은요 정말 술과 담배와 향랑 문화에 점점 중독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이 지배하는 사회에 불합리를 극복해 보겠다고 열심히 살지만 또 다른 또 다른 불합리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기득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고 1등 했어요 이번에 이기고 또 이기고 이 이기는 경쟁의 싸움에 재미가 들려버린 거예요 중독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중독되면요 이 사회에서 그냥 5년 10년 그냥 갑니다 5년 10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그 사회가 그런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중독돼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계속 실패를 거듭해서 그 죄를 해결해 보자 하는 소원함도 사라지고요 그냥 나름대로의 그 고질병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얼마나 고질병이 있습니까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에이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뭐 오늘 우리가 이 베데스다 사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송조야 너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고질병이 있습니까 잘못된 중독이 있습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사회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생겼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낫고자 해 이 질문에 예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치유를 잠시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9절에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그냥 한 문장으로 들리는데요 사실 이거는 한 문장이 아니라 각기 다른 세 가지의 명령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세 가지의 다른 명령이에요 죄송하지만 영어를 하면 첫 번째 Get up 일어나 라는 거고요 두 번째 Pick up your mat 내 자리를 정리해 그리고 세 번째 걸어가야 돼 걸어가야 돼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 다른 때를 보면요 막 어떨 때는 손을 만지시기도 하고 손을 자꾸 일으키시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하고 진입으로 손을 눈을 막 비비기도 하시고 굉장히 인격적인데요 여기서는 명령만 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어나야 주체는 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회가 만들어내온 질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주체는 주도권은 너여야 해 너가 이런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왜 그러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향해 송파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자꾸 일어날 사람은 나 스스로라는 거예요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믿고 이제 한번 결단해 봐 일어서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한번 다시 시도해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다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성포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베제스텔 사회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다시 그래 다시 일어나보자 다시 해보자 다시 열심히 도전해보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한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평생을 일어나 누워본 사람인데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과연 고질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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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을 수 있을까요 중독이 끊어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고질병은요 죄의 자리는요 그 죄의 자리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정리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습니다 너 그 누웠던 자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습관의 자리들 정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집에서 일어나면 너 이불부터 개하지 않습니까 이불 있으면 계속 두루놓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올해 습관의 자리가 있었잖아요 죄의 습관의 자리들 여러분 컴퓨터에 너무 빠지면 컴퓨터 없이 살아요 스마트폰 없이 살아요 그거 정리하셔도 돼요 계속 쇼핑하시는 분 여러분 카드 없애세요 괜찮아요 그것보다 계속 나를 죄에게 빠뜨리는 다른 데로 베데스다 사로 몰고 가는 사람들 모임들 있습니까 여러분 끊으세요 끊어버리세요 죄의 자리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 계속 죄의 자리에 즐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일어났지만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한 번 내가 죄의 자리를 다 정리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이상 또 만들어요 그 사회에 있는 이상 그 사회에 있지 말고 다른 사회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있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여러분 이 양문이 뭔지 아십니까 양문이 양문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주일 골고다르 언록을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 돼서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릴 때 통과하는 분이 이 양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문 곁을 지나서 십자가의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법에 삽니다 가운데 회색지대가 없어요 죄의 법에 살던가 성령의 법에 살던가 우리가 말씀에 지배되어 살던가 죄에 지배되어 살던가 우리가 이 죄의 고질병을 이기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에 지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혼신하는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이죠 6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사회의 중독에서 벗어내려면 딱 하나 하면 돼요 여러분 열심히 성교하면 돼요 열심히 봉사하면 돼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의 몸을 지체로 무의의 무기로 드려보세요 그때 의의 법이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주관해요 그래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죄의 법 사회가 만든 베데스다에서 프렘에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오늘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어디서 만나냐면요 성전에서 만나요 14절을 보시면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38년대 병자가 성전에서 뭐 했을까요 아마 구걸했을 거예요 낳는데도 불구하고 왜 양문 곁을 통해 자기 십자가를 질고 골고다까지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지 않는 이상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또다시 또다시 베데스다 사회에서 다른 사회에서도 구걸하고 38년된 병자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여러분 이 땅에서 집을 받는 사회에서 지배받는 모든 거짓 프레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배받지 마세요 그리고 양문 곁을 지나 예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갈버리까지 올라가십시다 바로 거기서 바로 거기서 우리의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어요 승리의 최후 승리의 영광을 드려요 이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